여기 약수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갖고 아 지저분하고 청소 좀 해주고 가야겠네 너무 지저분하네 아 뭐 갖가지 똥들도 이렇게 많고 딱 좀 깨끗이 좀 해주세요 안 먹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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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청소가 중지요 아 이런거 쓰레기 같은거 이런거 이런거 물가에 다 청소장 소주가야지 막 잡 아 아 아 아 아멘 6 her eh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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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를 모시는 분들이 간혹 많기 때문에 먼저서부터 만나요 딸파리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날파리들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있습니다 날파리 날파리가 왜 이렇게 눈으로만 들어가지 신기하다 날파리 산분 봉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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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으니 1. 2. 2. 3. 4. 5. 5. 5. 5. 5. 5. 6. 6. 7. 물을 한바퀴 한똥뿐이 없네 다 꽉꽉 차갖고 또 올라가야지 시원해서 조금 더 이따가고 싶다 아이고 청소하는게 내가 다 깨끗하게 맘이 후련하네 가끔가다 울증마더